반갑습니다. 오늘도 근거있는 분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7월 30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리는 독일과 콜롬비아의 피파 여자 월드컵 주별리그 H조 2차전 경기입니다. 먼저 독일을 살펴볼까요? 독일은 명실상부한 여자 축구 강호입니다. 피파랭킹이 3위에 달하며 월드컵에 매번 출전한 팀이죠. 두 차례나 우승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로 2022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메이저 대회에서 매번 굵직굵직한 성적을 내는 팀입니다. 팀 내 에이스는 스트라이커 알렉산드라 포프인데요. 포프는 풍부한 경험에 피지컬, 결정력 등 공격수가 갖춰야 할 자질을 두루 갖췄습니다. 모로코와 1차전에서도 멀티골을 터뜨리며 6대0 대승에 힘을 보탰죠. 독일은 포프 외에도 빌, 브란트, 마골 등 실력이 추중한 선수들이 다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기량과 조직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어느 팀을 만나더라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도 살펴볼까요? 콜롬비아는 2022 코파 아메리카 준우승을 차지해 월드컵 본선에 올랐죠. 1차전에서부터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국을 만나 2대0 승리를 거두고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콜롬비아는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라미레스를 필두로 카이세도와 산토스, 우스메가 공격을 이끌었는데요. 좌우 측면을 적극 활용해 날카로운 공격을 펼쳤고, 카이세도와 우스메가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 역시 굉장히 견고했죠. 그러나 강팀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한국을 상대로 했다는 걸 어느 정도는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독일의 승리로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콜롬비아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팀인 건 사실이지만 독일의 전력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인데요. 독일은 강팀 중에서도 강팀으로 꼽히는 팀입니다. 1차전 경기를 통해 여실히 증명됐죠. 콜롬비아가 1차전과 달리 독일을 상대로는 힘든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승배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좋은 참고자료가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내 초대 정보 공유방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